에서 떨치며 괜찮다 주스려 보지만 어느 곳에 있을까 오랜만이네 조금 가까워진 걸까 걷고 걸어도 오늘도 제 자리 같은데 니 어떻게 해? 여기 생각보다 운치 있다 다 쓰러져 가는 꽂은 병원인 줄 알았는데 지난 연말부터 선배 소문이 슬슬 들리더라고 재단 이사장 인공심장 교체 수술 소문도 들리고 그러다가 있는 데가 여기 돌단병원이라는 것도 알았고 잘 지냈어?